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가 군사력 측면에서 100점 만점에 94.3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리더십과 정치적 경영역에서 러시아군은 모두 100점을 받았습니다. 집단 사방은 러시아군이 우크라나군에 연전연패를 당한다고 선전해온 것을 보면 아주 의외입니다. 매일같이 섬멸당하는 러시아군이 이르라니 아연 실색할 노릇입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는 마케팅회사 WWP와 펜실바니아대 와든스쿨 전문가들과 함께 순위를 매겼는데 각국군대 73가지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는 그러면서 러시아의 규모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국가 캐나다의 거의 두배에 달하는 국토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로 12개 이상의 국가와 육지국경을 접한다고 했습니다. 국가로서 약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후 러시아는 독립국가가 돼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며 연방정부에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서방정부와 단체들은 러시아 정부가 권위주의적이고 인권유린 자행을 비난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14년 러시아가 크림을 합병하고 우크라나 분쟁에서 러시아 역할은 서방국가들의 제재를 불러왔고 모스크바와 서방사의 긴장을 고조시켜왔다고 말합니다. 또 2016년 미 대선을 범한 서구정치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간섭 의혹도 있었다고 서술합니다. 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내러티브는 이미 증거가 없는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오래된 녹음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그러더니 러시아가 2023년 부패국가 순위에서 1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세계 87개국에 만 7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부패국가 순위에서 작년에 23위였는데 올해는 25위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도 사람 사는 사회인 만큼 부패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무슨 근거로 부패국가 1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가 어떻게 1위의 강군을 보유할 수 있는지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터는 러시아 다음 강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로 미국을 들었습니다. 오른편에 보면 GDP와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인구를 개시했습니다. 러시아의 GDP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미국의 절반이고 인구는 미국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보면 미국이 훨씬 부자 나라인데 러시아가 군사력은 더 강합니다. 이게 금융기반 경제와 실물기반 경제의 차이입니다. 돈은 어찌 보면 종이에 불과합니다. 돈을 많이 찍어낸다고 부자는 더 이상 아닙니다. 왼쪽을 보시면 러시아는 37번째로 괜찮은 나라, 미국은 5번째로 괜찮은 나라로 매겼습니다. 실험율이 낮아 거의 완전 고용 상태인데다 전기, 기름값이 저렴하고 세금도 낮아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러시아인데 미국보다 못하다는 것도 괴이합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터는 2위인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로 중국을 들었습니다. 명목상 GDP를 보면 중국은 미국과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상당 부분 따라잡았습니다. 러시아, 미국, 중국 다음으로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 한국, 우크라나라고 합니다. 한국이 무려 5위의 군사대국입니다. 오유란이 무척 자랑스럽긴 한데 US 뉴스 앤 월드 리포터는 한국에 아주 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액명 그대로라면 가상이긴 하지만 러시아와 대결이라도 그리 밀리지 않고 중국이랑 붙어도 만주 벌판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소위 국뽕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혹할 만한 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이란, 영국, 독일입니다. 이란은 만만치 않은 군사 강국입니다. 드론이나 미사일 전력에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란은 러시아와 발전 과정이 비슷합니다. 오랫동안의 제재를 견디고 국력의 내실을 강화시켰습니다. 기술 봉쇄에도 불구하고 국방과학을 크게 발전시켰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슈퍼마켓처럼 이란도 저렴한 생필품이 넘쳐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순위에서 인도, 일본이 각각 14위, 15위라는 것도 논센스입니다. 인도는 핵무기와 항공모함도 보유한 남아시아의 강국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